내용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만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굳이 지금 이해가 잘 안된다 싶으면 굳이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히 지나가듯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알게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컴퓨터 과학적인 분야인데, 지금 보시면 얘는 y 좌표는 188, 답 188, 그 일정하잖아요. 그러다 한 번씩 마이너스 38 이라든가 혹은 69 라든가 전혀 엉뚱한 값들이 하나씩 튀어 넣어져요. 이 이유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잘못 눌렀네요. 보시면은 조금 더 여기서 여기서 픽 랜덤에서 1초부터 5초 사이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enemy가 enemy2죠. enemy2가 먼저 만들어지자마자 얘가 딱 실행이 되요. 그렇죠? 실행되는데 이 실행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 우리가 200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인가요? 보시다시피 y 좌표 200 입니다. 200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 코드가 실행되는 시점, 그 시점에는 지금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y 좌표가 188이나 189에 내려왔을 때라는 거죠. 그죠? 그럼 좌표가 한 10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작잖아요. 그 작은 이유는 그 사이에 컴퓨터가 다른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작업. 그러니까 인터뷸이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작업. 분리 카운트를 1만큼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위에 또 이런 동작도 하고, 이런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동작을 하다가 실제로 컴퓨터가 이 값들을 포지션에 넣고, 넣고, 넣고 하는 때는, 그때는 이미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미 enemy2는 이만큼 내려왔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엉뚱하게 69라든가, 마이너스 38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 경우는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픽 랜덤 가장 큰 이유는 픽 랜덤 밑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픽 랜덤 1초에서 5초 사이를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클론은 짧게 1초나 2초만에, 1초나 2초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다시 위로 돌아가게 되겠죠. 돌아가서 또다시 여기 값을 불러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쯤이면 이 클론은 많이 내려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움직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움직였을 때는 이 엉뚱한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38이나 69처럼. 그렇죠? 마이너스 38은, 그럼 69와 마이너스 38 중에서 어떤 경우가 랜덤 값 선택한 값이 더 작은 값이 되죠? 1에서 5 중에서 더 작은 값이 어떤 경우에요? 여기서 지금 5번 블릿을 만든 경우와, 그리고 8번 블릿을 만든 경우. 그렇죠? 8번이 더 짧은 값을 선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8번이 2초였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38은 한 3초 정도 되는 거죠. 4초 정도 되는 경우는 아예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걔는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다시, 파워 루프가 다시 돌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이거 내부적으로 동작한 거니까 이걸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해가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이해되니까 아, 나 왜 이해가 안되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한번 그 원리, 그 원리를 한번 파악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엉뚱하게 69라든가 마이너스 38이 나왔을까? 라는 이유와 그리고 69와 마이너스 38 중에서 그 클론이 선택한 픽 랜덤 값 중에서 어떤 게 더 작은 값을 선택했을까? 둘 중에서. 그렇게 생각해보시면 어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보시면 이 프로세서, 여기 이 프로세서는 Enemy2가 진행하는 프로세서예요. Enemy2는 리스트에다가 값을 담고,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 EnemyBullet, EnemyBullet 프로세서, 얘예요. 얘는 리스트에 담긴 값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순서로 보면, Enemy2가 먼저 값을 담고 난 다음에, 클론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클론이 값을 가져올 때는 이미 이게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EnemyBullet, EnemyBullet이 여기 있는 값들을 BulletCount에 따라 맞춰서 가져올 때쯤이면은 이미 우리 Enemy2가 이 값을 다 담았을 때라고 생각이 쉬운데, 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실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먼저 값을 리스트에 담고, EnemyBullet을 우리가 클론을 만들고, EnemyBullet 클론이 만들어지면서, 이 값을 불러오고 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99.9%는 그렇게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미처 Enemy2가 여기 값을 다 담기도 전에, 클론이 만들어져서 클론이 그 값을 불러오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과학에서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레이싱. 프로세서들 간의 레이싱, 달리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작동하게 돼요. 어떤 오작동이 있느냐니까, 여러분 코딩 하다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가끔씩 생길 겁니다. 일단 화면을 지워놓을게요. 다시 어서 깨끗한 상태로 볼까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 날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Enemy2로부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스페이스십을 향해서, 미사일이 딱딱 날아오고 있죠. 그런데 엉뚱하게, 미사일이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날아오는 경우가 생겨요. 하다보면은, 그런 경우에 바로 레이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레이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걸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Enemy Blitz이 만들어지기 때 사이죠. 사이에, 시간을 약간 넣어주는 겁니다. 웨이트에서, 여기 1초는 너무 길고, 0.01초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0.01초.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0.01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컴퓨터한테는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0.01초 동안에, Enemy2가 리스트에 담는 작업을 다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코딩 하시다가, 이건 오류가 날 이유가 없는데, 왜 오류가 나지? 예를 들어서, 왜 Enemy2로부터 분리시, Enemy2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장소에서 만들어져서 날라오지? 하는 그런 이상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레이싱을 제일 먼저 의심해 보시는 것이 다당합니다. Bild에서 우리의 성장 다른 레이싱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lev일 때, 그럼 동일 때, 엉뚱한 장소에서 하십시오,